속보입니다. 중국 남부와 중부 일부 지방은 무려 보름째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최대 하천인 양찌강의 수위가 홍수경보선을 넘어섰습니다. 안후이 성 한 도시에서만 현재까지 8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시작된 폭우로 후베이, 안후이, 장시, 후난 등 9개 성의 홍수경보가 내려졌는데 이들 지역은 대부분 양찌강 즉 창장 뉴욕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시안에서는 지하천 8호선 공사 중 집안 약화와 지하수 유입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7월 1일 오전 8시 중국 시안에서 건설 중인 지하천 8호 순환선 구강공사 현장에서 갑자기 지하수가 모래와 함께 솟아 올랐으며 노면의 일부가 내려앉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사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중국 시안 당국은 이번 사고는 최근 폭우로 인한 지하수 수위 상승과 집안 약화가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현재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안전 점검과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우는 남부와 중부지역에 큰 피해를 주었지만 시안과 같은 내륙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며 전국적인 기상재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지속적인 폭우로 인해 산샤댐이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산샤댐은 홍수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엄청난 양의 물을 하루로 방류하여 양쯔강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양쯔강 중하류의 수압을 완화하기 위해 산샤댐도 지난주 금요일부터 방류량을 조금 줄여서 현재 초당 1만 2,700 세제곱미터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우와 산샤댐의 방류는 이 산샤댐 하류에 위치한 서호호수와 둥띵호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호는 항저우에 위치한 유명한 호수로 양쯔강 유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지역 내 폭우로 인해 수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폭우로 인한 집안 약화와 홍수 위험이 증가하면서 서호 주변 지역 주민들은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 대피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둥띵호는 중국의 2대 담수호 중 하나로 양쯔강의 주요 지류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쯔강의 수위 상승과 산샤댐의 방류는 둥띵호의 수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둥띵호의 수위는 폭우로 인해 급격히 상승하여 주변 지역이 침수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은 대피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우로 인해 양쯔강 유역 전체가 홍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특히 둥띵호와 같은 대규모 호수의 수위 상승은 주변 지역의 홍수 피해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산샤댐과 함께 서호 및 둥띵호 주변 지역의 수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홍수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계속되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